산탑의 살욕 머신 이펙트 살욕당하는 머신 패밋 과수하여 광명 찾자 으 Sr 7и는 데이트가 없을것 같은데 으 머신 디펙트 됐다 BTS 전공 좋자 잔구독 그러면 석박사가 만든거야 크크로 빙뽕 킹썬 가스 쓰레기 미래가 못 잡는다 팝팝팝 까비 한 대만 더 들어갔으면 오예 에임굿 암전도약 홀로그램 홀로로로로로로로그램 벼락맞고 사나 잉하 냉정함 역장 전등 잉하하하하하하 아 이거지 강혈판 재활용 재기 해방지 강혈판 생꽃 광복 선기역학 선기역학 슬라임 선기역 아니 전등에 햇꽃에 병법서에 노페널티 코스트 입을만 나왔네 롯데사 룬 무리 롯데사 룬 무리 롯데사 룬 무리 롯데사 룬 무리 중요한 건 아닌데 아 왜 있는 걸 안 써 와 신성 풀필! 풀필로 등반하는 섬탑 최강 캐릭터 디펙트 섬최디 검은별 엘리트 머더러 엘리트 머더러 엘리트 머더러 엘리트 머더러 엘리트 머더러 엘리트 머더러 악살의 시간이다 엘리트 머더러 일 덱 모자라 나 함께 엘리트 머더러 몸부림 먹고 가방 먹으면 개희되기네 곤충 박자 또 열판 두 장의 카드를 변호시킵니다 한번 해봐 하나 둘 아니 헬로월드 뭐냐 2 2 3 4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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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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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 깎이는거 봐 드로 개스레기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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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시 해도 바뀔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아뇨 아 저 턴에 딜더는 거 봐 아뇨 첨탑의 자랑거리 우승 첨탑의 자랑거리 소개합니다 디펙트 아니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전기에 이중시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잡네 사퍼 스트레인지 2만포로 13만포를 벌게 해주는 로봇이 있다. 부숭빠숭 숭빠숭 비방에 이익이 있긴 한 건가? 높 일제사격 못 쓴 거 아쉽네. 일... 쓰레기야 비단병 다 언개고치 자깃털 다음의 리프트가 마지막이다. 아 옆에 있는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죽어라 선의 꼭 따뜻닥 빡 때리냐 폭풍이냐 아니 아니 또 나왔네 야 이번에 역할겠다. 이 개지 같은 놈들아 니들 다 죽었을믄 너들 다 죽었을믄 애정답 삼형제 아...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어어어어어어 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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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열방 강화하는게 낫겠지 본체 등장 기가 떨어지 파워카드 더 쌀까? 아 엘판 두 갠데 닌프공 다음 층에서도 엘리트 악살하겠네 도륙을 내버려야지 아이고 증폭 강화할만하네 방열판 앙 울루루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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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디펙트지 자 이게 디펙트지 팜도엔 디펙트다 진짜 이펙트 트루폼이다 이펙트 트루폼이다 왕관은 좀 그렇고 낙겁 아니면 빈쇄장 상방심장대에 비해서 낙겁이나 할 것 같은데 엘리트 왜 두 마리밖에 없지? 이펙트가 두려운가 도망치지마 아 런했네 아 런했네 텀둠이 다 어디가냐 납작해졌네 텀둠이 귀여운 둠이라네 수비 수비는 저걸로 해야겠네 역장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엘리트 한 다섯마리 더 있었으면 좋겠네 그거 포션 주는데 아니야 이생총의 우렴소리 이생총 육뜰이지 이엔나판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말고 터보 환장을 복제합니다 방열판이시 당연히 당근빠따 방열판이죠 슈가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후진력을 얻기 위해서 방열판님 좀 빨리 떠주시면 안됩니까 안되면 말고 방열판 주네에게 더 엘리트 엘리트 아니에 터보는 강화 안되고 터보 옆에있는 애들만 강화되어있는거 봐 얄궂은 첨탑 탐색 강화가 더 급하겠다 워후 에게 덱이지 이펙트는 신이다 뇌신 어인의 머리 원턴 킬 병번 탐색 암색 강화하기를 잘했네 그럼 이제 증폭방열판 첫 턴에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펙트는 신이다 뇌신 아 엘릭스 한 10마리 더 나오면 안되나 아 엘릭스 한 10마리 더 나오면 안되나 실고와봐네 엘릭스 더 줘 엘릭스 더 줘 젤리만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so 아 더 어디갔어 야 더 어디갔어 엘릭스 어 x2 아 엘리트 더 좋아 이게 뭐야 폭풍 강화하는게 낫겠다 오 졌다 뇌신 등장 또다 낄게요 다음 상점 봐야겠다 왜 그러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뇌자신 파워를 이기는 것은 무엇인가 더 큰 파워 큰 힘에는 더 큰 힘이 다른다 벌써 죽어버렸군 그 이름은 뇌 신설자 와우 욕심탈 졸음 mış틀 소울 으응 버퍼야 의접 닿 하하 폭풍 개맞네 아 노젠 수비하다 노젠 노젠 향로컨을 안할 수는 없는데 확인해야 되는데 노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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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 어? 많게 많아? 어림도 없지 아 진짜 엘리트 한 5마리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폭풍 강화하면은 템포 덧발라준다 근데 템포가 중요한게 아니라 강어도 어떻게 먹냐 으아 아니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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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스스 오션도 쓰레기 허허 심장 어쩌지 상방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딜 창방 따위가 감히 디펙트 앞에서 향로 저게 낫다고 생각해서 첫 턴에 카드 엄청 많이 쓸건데 방열판이 첫 턴데 복잡하면 참조하실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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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법, 법, 쓸 수 있나? 쓸 수 있다. 아니, 화상... 아, 뭐 됐어. 잡았으니까. 잡은 거 맞지? 화상 50댐. 50댐짜리 화상... 내가 이김. 심장... 허접색... 아씨... 죽는 줄 알았네... 뇌신... 수집가 1... 싸서... 영웅사 영웅사 뭐라고... 나 사서 했다고... 진짜 산막에 엘리트한 나선말이 있었으면은... 행복했겠는데... 그게 제일 아쉽네... 그게 제일 아쉽네... 엘리트한 나선말이야... 엘리트한 나선말이야... 엘리트한 나선말이야 이달고 있는 집이 다니는 approach lonely.. 엘리트한 나선매